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나 어닝 서프라이즈, KB홈 실적 발표 임박, 피트 연타소 홈런의 향기입니다. 방금 워렌 버핏이 나오던데, 워렌 버핏은 주택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주택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젊은 나이에 주택을 마련했거든요. 오마하라는 시골에서 평생 살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찰리 먼거랑 집을 마련해서 아주 싸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싸게 매입을 하고 그 뒤로는 계속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요? 일단 집이 자가로 있는 가운데 무슨 사업이든 뭐든 하든데 마음이 다 편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워렌 버핏의 얘기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누구에게나 일단 집이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어저께 의식주 중에 가장 큰 게 주라고 한 겁니다. 뭐 의도 중요하고 식도 중요하겠죠. 근데 의도 의랑식이 계속해서 소비를 할 때 주가 없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주가 없으면. 그렇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술 마시고 있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옷 한 벌 더 사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있으면 나는 집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이걸로 뭐 크게 돈을 벌거나 오르지 않더라도 내 안정되는 집이 있으니까 여기 이 안에서 내가 의류도 조금 새로 사고 봄옷도 새로 사고 여름 수영복도 새로 사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중에 주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레나이에서 KB홈 실적 발표까지 나오고 금요일로 갈수록 주택 착공 지표까지 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주택 관련 지금 지표나 기업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한 주다. 물론 아직도 인공지능은 너무나 뜨겁고 엔비디아는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저번에 설명드린 그 기업 있죠?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휴레패커드와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분할이 되어서 두 개가 같이 상장되어 있죠. 그리고 델 컴퓨터도 얘기를 드렸고요.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고민했던 그 브랜드들 델 살까? 휴레패커드 살까? 레노버 살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애플은 또 아예 다른 쪽으로 애플의 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쪽 선택을 했겠지만 그 선택지에서 이제 폰이 나오자 그 브랜드들이 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부활했다고 했죠?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델 컴퓨터나 휴레패커드가 예전에 개인용 PC를 팔던 쪽이 굉장히 매출이 무너지니까 델은 아예 상장 폐지라고 밖에 장외에 나가 있었고 피해 있었고 휴레패커드는 휴레패커드라는 PC를 파는 쪽하고 기업 쪽 서버를 담당하는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로 분사해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업의 서버 쪽으로 살아난 겁니다. 아주 똑똑하고 커다란 대형 인공지능에 관련된 컴퓨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예요. 그런데 어제 또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랑 엔비디아랑 협업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젠스당이 나와서 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죽자켓 입고. 엔비디아는 또 급등하고요. 브로드컴은 또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주인공은 그쪽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거주의 안정을 취해주고 모든 삶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KB홈의 실적이 이제 나오는데 2023년도 1분기 실적까지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1분기 대비해서 2024년도 1분기가 1.47 빌리언 달러로 6% 증가한 수치였고요. 직전 분기 실적이죠. 얘는 지금 19일 날 나오기 때문이죠. 이 순이익은 10% 증가해서 138.7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주수로 환산하자 1.76 달러가 나왔네요. 21% 증가했고 그거를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조정주당 순이익으로 하자 조금 퍼센트진 줄었네요. 플러스 8%로 174.7 빌리언 달러로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레나랑 똑같습니다. 홈 빌딩. 집을 지어주는 데서 대부분 돈을 벌고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대부분 주택건설업체에다가 이렇게 껴서 금융 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출 서비스나 이런 거는. 비중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죠? 주택건설업체는 이 세 개 지표가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소매업체 볼 때는 뭐가 중요했죠? 동일 매장 매출 혹은 비교 매장 매출이 중요하다고 했죠? 코스트코나 월마트 볼 때 지속적으로 1년간의 평가가 가능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의 매출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 주택건설업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였죠. 홈 딜리버리스. 이미 인도가 완료된 주택 수. 그다음에 홈 넷 오더스. 신규로 주문 받은 거. 그다음에 홈 백로그. 똑같잖아요. 이건 지금 쌓여 있는 거. 아직 인도가 되지 않은 거. 어쨌든 이 세 개 지표가 다 늘어나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홈 딜리버리스는 살짝 줄어들고 있고 신규 주문은 다시 늘어났고 그리고 백로그는 쌓여 있는 거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주문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인도하기 전께 쌓여 있죠. 만들어서 주기 전께 쌓여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레나인데요. 레나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자료를 넘겨주고 나서 바로 나왔다고 거기까지만 얘기 드렸죠. 이제 여기 표시가 되었습니다. 표시가 되었죠. 6월 18일 거 표시가 되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맞죠. 8.77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요. 목표는 올해는 8.48 빌리언 달러가 예상되었습니다. 3.34% 넘어섰습니다. 결국 직전 분기에 어닝 쇼크를 바로 넘어서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시 나왔고요.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순이익에서는 2023년도 1분기에 매출은 어닝 쇼크였지만 사실 거의 비슷하죠. 순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2024년도 1분기에. 이번에도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3.23 달러로 예상되었는데 발표는 3.45 달러가 나와서 6.75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레나가 첫 스타트를 아주 좋게 끊었습니다. KB홈도 기대가 되겠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나 2024년도 2분기 실적 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못 보여드렸죠. 바로 안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9% 매출 증가했고요. 8.8 빌리언 달러 나왔고 순이익은 9% 증가해서 954 빌리언 달러 나왔고 주수로 나누자 주당 순이익이 3.45가 나왔습니다. 15% 증가했고 방금 3.45 수치 보셨죠. 그리고 이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자 퍼센트가 좀 줄었습니다. 플러스 7%로 주당 1.3 빌리언 달러가 되었네요. 이건 예비타가 나왔군요. 조정 순이익이 아니라 다른 걸 넣어놨네요.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3개는 똑같죠. 3개는 똑같습니다. KB홈이랑 약간 다른 거는 얘는 지금 직전 분기에서 다 늘어나고 있네요. 인도한 것도 늘었고 신규 주문도 늘었고 신규 주문이 늘어나니까 지금 쌓여있는 것도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KB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물론 2013년도 2분기 KB홈이 나와봐야 알겠죠. 어쨌든 레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도 거의 똑같죠. 여기 뭐 자잘하게 몇 개 더 있지만 다 부가 서비스들입니다. 결국에 집을 지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고요. 자, 레나가 이렇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KB홈도 기대가 된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홈의 어닝 지금 그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6월 19일 바로 하루 차이로 오늘 지금 밤에 발표가 되겠죠. 지금 1.65 빌리언 달러가 매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지금 2024년도 1분기에 레나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KB홈은 여기서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5분기 연속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을 비하면 오히려 레나 보다 5점이 없습니다. 레나는 5점 매출이 하나 빨간색이 있었죠. 자, 어닝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2023년도 2분기에 상당한 폭으로 격차가 그냥 눈사람도 아니고 아예 그냥 머리랑 몸이 분리가 돼버릴 정도로 크게 나오고 있죠. 서프라이즈가 지금. 자, 그래서 이 예상치도 지금 직전 4분기 대비에서 가장 높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평가가 지금 1.80달러인데 주당 이걸 뛰어넘을지 그리고 그 전분기처럼 이렇게 많이 뛰어넘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KB홈도 오늘 기대가 되고요. 이틀 연속 레나 레나는 KB홈이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면 미국은 주택 경기조차도 굉장히 뜨겁다는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늘어나서 실업자가 늘어나건 아니면 PMI 지수가 별로 높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구매 공급 관리자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건 어쨌든 주택을 구입하는 신규 수요라던가 아니면 노년층이 자식을 주려고 사는 거라던가 어쨌든 간에 주택건설업체의 수요가 누구한테는 지금 굉장히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B홈도 그렇고 일단 목표가를 보죠. KB홈의 목표가는 지금 이 87달러가 최고로 나와있고요. 평균에 도달하려면 7.07만 오르면 72.85에 도달합니다. 지금 68달러 정도 하는데 에버리지에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목표 투자 의견을 볼까요? 투자 의견은 14개 정도인데 홀드가 10개입니다. 그리고 3바이죠. 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보다 보니까 이게 좀 시시해 보이죠, 의견이. 워낙에 기술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주가 완전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AI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자, KB홈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화끈하진 않지만 정말 꾸준하거든요. 레나, 닥터, 호튼, KB홈. 자, 우리나라 무슨 GS건설, 현대건설 차트 보면 진짜 이거 무슨 뭔 날벼락인지 무슨 땅굴을 파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정반대입니다. 어쨌든 주도장차 우상향이. 그리고 지금 이 채널 하단부에 지금 도달해서 채널 상단부로 다시 채널 상단부 추세선까지 간다면 75달러 이상을 가게 되겠죠. 그냥 보통의 채널만 타고 가도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자, 주봉, 올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죠. 정말 안정적으로 그냥 계단식으로 상승을 해줍니다. 기술주만큼의 화끈함이나 다이나믹함은 없지만 정말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이에요. 그렇죠? 월봉도 보시면 월봉도 최고가겠죠. 그렇죠? 월봉도 지금 역시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AI주가 워낙에 뜨거워서 그렇지 음식료주, 의복주, 무슨 주택주 무슨 갖가지 웬만한 게임스탑 같은 그런 밈주 빼고는요. 대부분 그냥 아주 평탄하게 그냥 우상향에서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어요. 전부 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선택해도 수익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가 손실을 본 미국 투자자분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목표 주가가 80달러까지 나와있던데 지금 70달러 수준에서 4개월이죠. 이게 월봉이니까요. 4개월 연속 양봉, 은봉, 양봉, 은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을 뚫고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KB홈의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그림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의식주 중에 주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을 처분을 안 했는데 가처분, 뭐죠? 처분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갑자기 어떤 친구가 밥 한 끼를 안 써둔 친구예요. 갑자기 내가 오늘 밥하고 술하고 다 싹 다 쏜다고 합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사람이 어떻게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 머리가 다 굳었는데 왜 지금 변하니? 알고 봤더니 집값이 올랐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는데 팔지는 않았죠. 자기가 깔고 앉은 겁니다. 한 채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채밖에 없는데 깔고 앉은 건데 그냥 기분이 좋아서 쏜 겁니다. 그게 가처분 소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폭락이, 폭락이 하잖아요. 폭락론자들이 언젠가 10년, 20년 만에 한 번은 루비니 교수처럼 맞출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폭락론을 부르면 불러서 맞추면 기분은 좋은데 그러면 주택 경기가 주택이 만약에 폭락이 오잖아요. 그럼 모든 게 망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 경기가 폭락을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전부 폭락을 하면 전부 다 아무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폭락을 외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경제도 망가진다는 거 그거는 명심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값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올라서 기분이 좋아서 쏜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은 이겁니다. 물론 이게 미국 투자자분들 혹은 미국인들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뭇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시간이니까 미국 시간이 맞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오르면 골든베리 땡땡땡땡땡땡땡땡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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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